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공채주의식입니다. 저번주에는 훈련도 연습도 다녀오고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오토형님께서 시간이 되셔서 5차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5차전. 4전 4패. 오늘 5차전인데요. 열심히 쳐서 따라가는 모습.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이기는 모습을 봐야하는데 이러면 가야한다. 이긴다. 이긴다. 모이기니까. 형 여기가 그렇게 안 외롭지? 그렇죠. 응. 자. 여기가 이렇게 안다고 하시는 분들께 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곁진치 게잉. 수영하십시오. 무표지점 지형. 너무 편하게 생기니깐 내가 지금 보겠더라 느낌하는 거고 오늘은 휘닉스라는 시신데요 프렌치 스크린에서 니어 멘탈에 모십니다 니어 도전하겠습니다 1멘탄데요 검사로 한 4번 정도 도전했는데 아무도 못해 숨이 나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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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러디? 러디? 핫볼 재수, 핫볼 재수! 핫볼 재수입니다. 핫볼 재수 핫볼 재수 핫볼 재수 50분이잖아 50분 에서 글이 핫볼 재수 트 이러고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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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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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포어 30인 스윙이 레디? 전반도에서 가장 어려운 놀이며 평균 탈수는 4.8%입니다. 아 이게 좀 머네 373인 레디? 고리코리 아이치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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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십시오. 연습 수행하십시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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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십시오. 확실히 우측으로 한 세 칸 정도 밀어붙이니까.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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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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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지켰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준비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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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꽂았죠? 꽂았죠? 아우, 거의 거의 벗어라! 벗어라! 아, 저거? 아, 저거? 오늘이 기회이크같은데? 집중 좀 하겠습니다. 레디? 레디? 어, 잘쳤죠? 잘했어요. 파이크 치셨다. 파이크를 준비하실게요. 아, 배움이 왜 그랬어? 내가 이렇게 칠 수 있었는데? 럭코마! 아니면 뭐 칠? 콜컷 중앙에서 우측으로 한컷 반을 보세요. 레디? 레디? 자, 모두 나왔습니다. 자, 버스는 이제 한 번 보실 수 있죠? 멘치는 초지객님. 콜컷 바로 보세요. 레디? El consumo 현재, 레디 스쿨이 와서 최고 수급합니다. 4언도 제가 최고 수급합니다. 4언도 제가 최고 수급. 최고 수급. 오스 형님, 형이 파란데 왜 마치고 해? 오스 형님은 여기 와서 파란데 레디? 화면에 표시된 높이 확인하세요 레디? 아, 너무 크네 레디? 레디? 목표 지점 지형을 잘 보세요. 아 근데 글로 칠걸... 해서도 나가지고... 처음 말한 데 아가지고... 정의가 채는 생각을 안 했지? 병원에 도착해 주는 곳은... 여행은 한 명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면... 대단해. 오이...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저렴치니까... 입이 엄청 짧게 남네. 머리가기도 머리가다.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숨이 나세요. 몸에 80이면... 아... 참나가 되니까... 음... 음향 거리에... 력포커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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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반짝반자 우측장인데 아... 네 반짝반자 우측장인데 다 보셨습니까? 좌측 차는데 우측 차서 어떻게 봐라. 레디? 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톡컵 보세요. 레디? 이게 스코어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초자들이 늘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딱 이기고 있고 4언도 기록이 내려니까 보시면 우측 좌측 뭔가도 뭐하고 4언도입니다. 이렇게 쫄깃한 경기는 없었어요. 1.6타인 홀입니다. 참고하세요. 레디? 어제 참고로 열렬을 달아줬어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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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괜찮아. 잘가졌네. 50이면 충분했죠? 허리는? 70이면? 7 맞지 않았어요? 6번 맞죠? 스윙하십시오. 연습 스윙 하시는 것과 같이 치시면 좋습니다. 레디? 하나,는... 레디? 음... 음... 엄청 잘 맞았다. 엄청 잘 맞히죠? 여기 없어서 왔는데 커플은 가야할까? 음... 이게 그러면 손맛이라는 겁니다. 딱 맞는 순간 잘 맞았다는 걸 딱 말하자. 레디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슬컷 보세요. 레디? 버디! 제가 재미로 탄 것 같죠? 아까 역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버디 창! 봉치는 충식이 있는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레디? 보세요. 아, 저거는 좌측이다. 3컵 3컵 그리고 좌측 좌측은 밥 안 먹는 사람 맞죠? 여디? 어, 대박! 어, 됐어! 대충 저기 쫄깃한 게임을 5원도 되요, 5원도! 맞죠? 야, 최고 기록입니다! 끝나야지! 끝나야지 되는데 일단은 중간... 정산 결과 5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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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호 32님! 스윙을 하리! 목표 지점까지 높이 확인하세요.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레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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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이거야? 아, 돌아다녔습니다. 혜원이 넓고 아, 맞아. 아, 뭐니? 응? 고찬림 출신의 임! 수의하십시오! 평소가 속이 있는 찌개입니다. 제보고 수의마세요! 응? 네... 멀쩡! 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엄청 땡겼어. 이거 돌려가죠, 멸쪽에 저만큼 같이 돌아가고.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수행하세요.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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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컴아, 그래, 진짜 잘 맞았어. 패배율은, 안 가도 여러프로, 여러프로 설치중이 잘 없는데. 승인하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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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힘연설. 형은, 아, 잘했어. 연습 3번, 3번째. 세 번째. 버렸죠? 마름 모아야겠습니다. 마름 모아야겠습니다. 마름 모아야겠습니다. 과연 괜찮은데, 마침 пром 对. 마침 자아곤 특 discovered Should not happen. 정리계약의 호응이 알리따기입니다. applicable 齦 장빙 작업KI 에uationли 조校장 spawn 그래도 가 ceramic 한 것 뿐이다. Prop сразу inho ât! 아니, 쓴다고 세이지가 아니야? 아, 네네. 아, 네네. 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컵 보세요. 레디? 나이는데? 기장하고 있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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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걸어버렸어! 아, 이거 완전 못했다! 이렇게 긁기 떼고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 레인호 30인 5층이 10시! 내리막이지만 아까는 건강하고 있습니다. 배가 안 된 것 같아. 레디? 레디? 다음 보리 머리 오, 잘 받았습니다 와, 또 먹고 갔네 러브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레디 크림 크림 레디 사라 사라 죽지 않아 다행이다 러브 전자라고 해서 래디? 래디? 어! 좋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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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자, 긴장해라. 지금 저 멀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거 같다. 나무가 마치네요. 진짜? 나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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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가 실은 차례입니다. 수위가 실은 차례입니다. 수위가 실은 차례입니다. 수위가 실은 차례입니다. 베스트 스코어 달성입니다. 레디? 자, 이 세 칼에서 멀리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안전하고 어떡하려고요? 레인보우 30인. 첫 번째 다 안전하고 싶죠? 레디? 무표지점 지형을 살고 있어. 근데 이거 마지막 컷을 써야 되거든, 결국은. 컷에서 딱 써야지. 그럼 결국 안 된다. 레디? 이 세 칼에다가 핀이 어렵네. 자, 일단 다 뒀습니다. 네, 다 뒀습니다. 어휴, 폐웨이다. 아야, 나가라, 나갔다. 형이나 내가 다 뒀자씩 나가야 돼. 형, 폐웨이요? 나, 저 폐웨이 아니에요.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수행하세요. 지금, 지금 폐웨이가 저를 쳐서 폐웨이는 못 지켜요. 그걸 지키려면 61이나 60 정도 쳐야지. 어, 진짜 깜짝 놀래요. 할 수 있는. 레디? 레디? 우와, 잘 들어갔다 이거. 잘, 일루와. 잘, 일루와. 잘, 잘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포켓만 묶으십시오. 아, 이게. 그 아니라니까. 피아웨이 매트 사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이거 우측으로 누른다, 이게 자꾸 캐디를 누른데. 잘, 일루와. 레디?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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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간다. 다시 가세요. 어? 이거 파트에요? 러브. 다시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스윙하세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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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브. 더 좋아하지 않겠는데. 쳐서. 야, 가만히 쓰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좀 돌려가. 저 버니를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레디? 아. 세 개 돌리겠어. 좋네. 올라간다 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감 Bath. 저 지금 그런 거 이기고 싶습니다. 어? 아. 저기 вообще. 아니 아니아니야. 그때 올라갔단지. 아 아. 올라간다며. 근데 터진다고. 아 아 이거 놔야지. 썩. 어? 대신. 춘식임.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3컵 보세요. 레디? 털꼽보고 10m 차라나? 말 좀 쎄까? 말 보면 안되네 러디? 돌초! 말 벗는거야 됐다 거의 맞았네 자 형 보내겠습니다 안 돼 제가 지금 봅니다 와 최고 스쿼를 냈는데도 러디 창 레디? 레인보우 30위는 풀컵 중앙에서 5초 8컵으로 보입니다 저는 럭키를 럭키를 레디? 네 럭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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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최고 스쿼를 쳤는데 최고 스쿼를 쳤습니다 최고 스쿼를 쳤습니다 졌습니다 와 진짜 와 너무 많고 어딜 했으니 와 왜 카운가 안 나와? 아 안 나와버리네 자 고수영 님이 6원도 치셨고요 저 6원도 쳤는데요 룰상 고수영 님이 동타임스 경원에 이기는 룰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섯 번째 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적인 건 제가 6원도 일단 프렌즈 스크린을 와서 최고 스쿼를 쳤다는 게 공부적이고요 여섯 번째 경기를 준비를 해서 꼭 1승 하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까지 스쿼가 쫄빗할지 몰랐는데 중간둘간에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더 준비해서 1승 보시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너무 아쉽다